안녕하세요. 영국여도에서 교환우씨 역할을 맡고 있는 윤혜주라고 합니다. 시작! 영국여도는 조선시대 단중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적인 연극입니다. 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부러워주세요. 그리고 이런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초 남았네요. 어떻게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아, 네. 교환우씨 역할은 주인공 이성을 정말 많이 사랑해서 끝까지... 아, 네. 저는 미혼모 센터에 승리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국여도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교환우씨를 맡고 있는 윤혜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